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겁나 많이 눌렀었기 때문에 또다니들은 알파멜론 레터 고 그럼 바로 제2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일부러 제가 15만원 미리 모아놓은 상태구요 제2 지금 첫번째 스테이지랑 마찬가지군요 아 두마리밖에 안남았어 처음부터 컨트롤 잘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스 깨는 느낌 아니면 바로는 못깨더라도 거의 바로 깨는 느낌 갑시다 아 일단은 오른쪽으로 희생해 희생해주시고 거의 이런 반 가까이고 계속사 점점 알파메 비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원 단이야 이제 전부합체 아 기침하는게 뭔가 불쌍해보여 한마리 더 계속사 아 이렇게밖에 못사? 하지만 광고봐 아 이게 엄청 가끔씩 5초짜리 광고가 나오는데 아 그때가 좋은데 공감하시나요? 또 봐 이제 또 보고 K 받아가자 아니 계속 30초짜리 당연한거긴 한데 5초짜리 광고 나오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번 더 봐 하지만 그럴 기세가 없어 광고 없나 봐주시고 아 또 나온다 이쯤하면 된거 같습니다 이제 3마리씩 못오드니까 제2스테이압채 손가락질 L L 지난번에 L로 재미좀 봤었는데 L L 다음까지 합체 갈까요? 일단 광고 한번 더 만들고 만들고 합체 K 한마리 가자 남겨놓자 M 와 지난번에 한마리 만들기 겁나 힘들었던 M 이번에는 몇 마리야? 6마리입니다 M 야 일단 K가 맨 앞에 나를 따르라 가자고 K를 지키고 있는 M 군단 으쌰으쌰 다음봐 컷 발차기 해버려 야 광고 안봐 이러면 거의 보스까지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보스는 따놓은 당산 아닙니까? 빨리빨리 밀어버려 슈우우 띠르띠르띠르롱 KK 아 비명소리 들려 와우 M 군단 아직도 6마리인거 같은데 와 애들이 죽질 않아 아니 이거면 보스까지 깰 수 있을거 같은데? 과연 초반에 광고파워가 얼마나 좋을지 진짜 보스까지 가면 대박이다 보스를 잡으면 좋을거 같은데? 일단 M 한마리 죽었습니다 슬퍼 야 M의 돌려차기가 이렇게 셌다니 M 네마리 보스전까지 왔어 보스라 보스 와 보스 제거 설마 한 번에? unbelievable 바로 K 잠금해제까지 야 이제는 진짜 이 게임 마스터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정도인거 같구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해야되는데 여기서 한마리 놓치더라도 밸런스 맞춰주시고 이러면 레드버튼 안 누르게 되거든요 저 누르면은 애들 다 죽어 여기서 아 저 가운데 안먹는거 나왔을수도 있을텐데 안돼 빨리 말겠어 자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광고 겁나봐서 또 밀어볼게요 보스까지 바 또 봅니다 또 봐 세마리 추가하고 이제 합체 갑시다 L L L 느끼한 목소리 겁나들어 L L L 이제 L부터 진화 시작 광고 또 봐 또 본다 그리고 또 봅니다 그리고 또 봐 그리고 다시 한 번 합체 야무지 갑시다 L L L L L L로 다 채워야돼 또 보자 또 봅니다 야무지 봐주시고 또 합체 가자 L L L 또 봐 그리고 바로 또 합체 해주시고 한 번 더 봅니다 야무지 봐주시고 L 이제 L 합체 M 다시 M을 불러와버리네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M 다음거까지 가야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더 진화해 M M M M M 한 마리만 더 그럼 다시 한 번 세 마리 추가해주시고 리필이요 M M 앤 또 여섯 마린가? 맞네 제 선물이 채워주시고 앞에다가 L L 대장님을 모셔라 앤들아 가자 엠 와 N을 이렇게 많이 뽑다니 때려 때려 뚫뚫뚫 뚫뚫 다음엔 누굴지 오지 어어 이 소리 겁나 듣겠네 여러분들 곧 어어 미리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광고를 많이 보는 게 아 보면서 이거 광고 많이 보는 거 시간 아깝지 않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얘네들 체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반복일 뿐입니다 이게 죽고 다시 오잖아요? 체력 풀피로 회복을 해요 얘네가 차라리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낫습니다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야 돼 한방 한방으로 한방이 제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죽고 다시 오면 체력 회복하기 때문? 자 이제 보스전 이게 보스전인 줄 알았는데? 보스전이 여기 있어? 맵이 겁나 커서? 와우 또 한 번의 승리 바로 엘 잠금의 제 표정 봐 그럼 이제는 엘로 또 시작해 주시면서 돈은 나중을 위해서 미리 돈만 강화합니다 이제 나중에 광고 너무 토 나올 때는 돈으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알파벳 비싸질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돈 수급 진화 다른 건 필요 없어 사실상 와 이제 엠들이랑 엘이 싸우네 요게 좀 진화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누구랑 싸우는 걸 보는 맛? 지나가버리고 와 이거 다 살아? 나이스 엘 죽는 소리 뭐야? 아아 아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돈 쓰면 안 돼 이거 돈 모아야 돼 가서 죽어라 그냥 여기 싸워봤자 이거 나중에 풀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엘이라건 센데? 이걸 이겨? 이걸 이긴다고? 와우 깃발 세워버리고 자 엘 엘이랑 엘이랑 턴이네 여기서는 자 이거 체력 회복합니다 저거 엠 그럼 이번에 또 맵이 잘 걸렸기 때문에 바로 또 광고 겁나 봐주시고 한 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엠 엠들이랑 싸우면서 죽지만 될 수 있으면 세로로 많이 세로로 많이 세로로 동료를 모아 그 이유는 여기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도끼 좀 도끼 좀 아아 아 죽었어 몰라 다 못살려 살놈은 살고 죽는 걸 너무 죽어 이래도 엄청 많이 살려버리면서 광고 봐 또보 또바 그럼 바로 또 두 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엠 만들어버리고 와 엠을 바로바로 만드네 엠 엠 엠 엠 엠 한 번 더 가자 엠 엠 엠 만들어주시고 엠 다음 걸 봐야 되잖아 근데 어 어 어 어 어 네 마리밖에 안 되는데 또 봐 와 토 나오는데 엠 한 마리만 더 그럼 다시 한 번 광고 봐주시고 엠 엠 어 최소 다섯 마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스 이길라면 그럼 바로 갑시다 어어 엠 어차피 미리 민대가 있으니까 다섯 마리로 깨지 않을까 와우 오는 공속이 빠르다 바로바로 몸으로 때려버리니까 분류차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때립니다 어어 아직도 아직도 다섯 마리 벌써 보스전이야? 보스전 맞나요? 스테이플러? 헉 여기는 왜 이렇게 보스전이 금방 끝나? 바로 M까지 잠금해제 아니 이럴 거면 나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본 거야 그게 많이 볼 필요도 없었잖아 바로 공 바로 수급 레벨을 해주시고 M은 떡대가 크네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있네요 좀 묵직해 M 아 광고 괜히 많이 봤다 토 나오게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 한 마리 안 죽고요 검석이 깐 뚫어로 전부 살려 안돼 몇 마리 그래도 죽기 마련이구나 너무 떡대가 커 M들이 너무 육중해 마동석이 마동석 M이네 마동석 M 하필 또 마지막이 이러냐 아하하하하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냥 가야겠다 이거 M들은 이길 수 있니? L의 M인데 상대는? 하지만 M 발라차기 발차기가 너무 셉니다 발라차기 발라차기를 해버렸네 와 이걸 이긴다고? 우리 M이 더 세 이겨 이겨 와우 하지만 여기서 지겠지 보스전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니야 여기는 좀 머네 이럴 때는 광고를 겁나 봐야 돼 아까도 미리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하이 미리 보긴 해야겠네요 뭐야 이거 그럼 다시 한 번 광고 봐주시면서 이번에는 보스전이 제가 다시 보니까 은근 가깝더라구요 이번엔 적당히 레벨업 가자 광고 넘어보니까 토가 좀 나오려고 하고 하지만 M을 별로 못 살릴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이 불안한 느낌? 최대한 세로로 M을 별로 못 살렸어 빨간 색깔이 좀 매력적이네요 M이 불구스름한 게 빨개 광고 봐 주시고 또 봅니다 아싸 15초 광고 걸렸다 또 봐 바로 전부 합성 M M M 이제 바로 N을 만들어버리구요 기본적으로 N M 빨간 걸 노란 색깔로 변환시켜버려 또 봅시다 또 보구요 또 보구요 또 보고 야무지 전부 봐주시고 M N판이야 N판 와 노란노랏 노란빛 바로 있어 어어 아 이거 다음까지 가야되는데 어어 어어 한 번 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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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 4마리 이걸로 충분히 깹니다 보스전 이거 바로야 바로 피 4마리 딜라 삑 삑 피도 그냥 머리 박치기로 때리기 때문에 공성이 빠르죠 자 O랑 M이 도와주고 있고 이거면 이길 수 있어 M도 세 P M은 사망했지만 P 4마리로 깰 수 있어 보증 금방이라고 광고 상자 따위나 보지 않는다 P P 다구리 맞으면 안돼 뒤에 F까지 쓸모없는 F들 너네는 초반에 나왔던 애들이잖아 자 바로 보스전 곧 나옵니다 P P 지금 체력 달지도 않았습니다 P 한 마리라도 솔직히 여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두 마리? 자 N군단 자 일부러 보스 옆에 싸워 보스 바로 제거해주시면서 전략적인 배틀도 좀 필요하다는 거 보스 바로 제거가 좋구나 야무지 그럼 N부터 쉬자 무조건 동광화가 짱이야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광고가 그래도 적당히 보고 끝나지만 나중에는 아마 왕창 봐야될 거야 N 방금 위에 있던 건 뭐야 여기는 다양한 알파벳으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좀 재밌네요 어 N 너무 많이 죽었어 문이 열립니다 자 63레벨까지 와버리면서 세로로 야무지게 세웠지만 많이 못살렸어 맨날 처음은 이래 싸워주시고 랩이 어딜까 이번엔 랩이 좀 긴데 여러분들 슈윅 이래 가야되네 맨비 많이입니다 야 싸워 하지만 N들도 발라차기 아니 날라차기 엄청 세고요 계속해 날라차기를 발라차기 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저기까지 갈려면은 약간 좀 적당한 정도? 중간 정도네 아까 길 때는 엄청 길었는데 맨비 자 N들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여기까지 잡는다고? N들 겁나마니까 이런데도? 와우 날라차기 N 죽어 어차피 얘네 다시 체력 회복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부활해 버리면서 그 다음 돈을 좀 많이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로 안전하게 열쇠는 굳이 맞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먹어버렸고 자 앤을 겁나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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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잘만한다면은 잘만한다면 빨리빨리빨리 많이 못살렸어 이러면은 돈 좀 봐가지고 물량으로 갈까 어 어 어 여기는 보스전 금방이기 때문에 돈 아까워 피 다음거 보자 이 다음에 퀴 두마리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내 아까운 돈 어 내 아까운 돈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피 피 만들고 퀴 세마리로 깰 수 있을지 아니 퀴담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가자 퀴 세마리 입 벌린거 보소 삼총사 파워 가자 뭐야 이렇게 보니 이상한데 팬케이크 같네 퀴 퀴는 약간 납작해 납작만두 마냥 납작만두 퀴 쿠키 같기도 하고 퀴퀴 때려 때려 보스전 금방이야 보스전 금방 야 날라차게도 퀴 몸빵 이기지 못합니다 퀴의 여기 전방이냐 근데 보스전 야무지게 제거해주시고 와 렛치다 별로 안해도 되겠는데 너무 쉽게 승리 그럼 야무지게 다시 한번 이제 5로 시작 오 이거 표정 완전 나랑 똑같은데 내 기본 표정이네 어 5도 약간 그 안검하수가 있는 것 같구만 달려와라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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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떡하라고 이거 다 죽어 이거 안 돼 와 남은거는 뭐야 이거 5마리가 전부 이거는 그냥 싸워 너무 많이 죽었어 자 그리고 적기지 엄청 높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가야돼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이기고 보자 오 그래도 이겼네 더는 없네요 5갠데 좀 많은 것 같애 여러분들 그동안 본 것보다 자 빠를게 아 또 정신 나갈 것 같애 이소리야 다시 한번 부활해 주시면서 또 28만 5천원 야 돈 너무 많아 이제 F가 아니라 P가 싸우네 삐 삐 아 한마리 더 죽겠다 사막 저 살려서 와 여기서 정신 나갈 것 같애 빨리 5를 클리어해야 될 것 같애 여러분들 어 어 이 약간 소리가 길게 늘어빼는게 뭔가 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까 그런 느낌 와 이거 별로 못살렸지만 돈 쓸게요 그냥 정신이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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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는 들어줄만해 그래도 삐 삐 그 다음에 겨 겨 겨 겨 겨 겨 그 다음에 알 이제 알까지 알 3마리 근데 이거 알 화난거 보니까 그냥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화난거 봐봐 뭐야 이거 완전 극대노인데 극대노 알 화난거 봐봐 알 왜 화난 여기서는 원래 겁에 질린거 아니었어 알 겁에 질린 알이 여기서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앵그리알이네 앵그리알 앵그리보드도 아니고 르허 알 끄르르르르르르 화난 알 엄지 따다랍니다 알삼총사 강익이지 맵이 긴것 같았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짧은거더라고 이정도면은 자 일부러 보스 먼저 제거 해주시고 피찜이야 내가 레벨이 훨씬 높은데 그냥 때려버려 그럼 다시 한번 피로 시작 피 표정 봐 너무 평온해보이는데 약간 이거 그 표정인데 피 뭐였지 나무늘보 표정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 바로 또 애들 겁나 죽겠네 잘하면 살릴수가 있구나 안돼 공 피해버리고 안돼 가시 피해 아 3마리밖에 못살렸어 와 또 5마리 왜 이렇게 장애물이 빡세 장애물이 너무 힘들어 여기는 맵이 겁나 긴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 좀 무거워야겠는데 피 이기나요 피 이기나요 이거를 이겨버리면서 맵이 겁나 길어 5개 이상이야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사망하겠죠 2마리로는 안돼 2마리로는 안돼 빨리 피 제거 피 제거 아 마지막 한마리 적들에게 집단 공격 그럼 다시 한번 부활해 주시면서 이번엔 좀 더 잘해보자 자 세로로 세로로 최대한 세로 세로세로 자 오른쪽 왼쪽 희생하면 되니까 문이 열립니다 아 한마리 아 죽지마 죽지마 안돼 안돼 아니 범석에 실수하면 어떡해 이렇게 많이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결국에는 겁나 많이 죽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보충 와 실수를 겁나 했지만 이정도면 선빵 자 남은 돈 전부 투자 돈 돈이 최고야 돈으로 질러 합체 갑시다 이걸로도 충분히 할거 같은데 여기도 맵이 긴거 같지만 짧더라구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캬 캬 캬 캬 잠만에만 더 4구 합체 R R R R R R R 다음에 S 드디어 S를 보는구나 S3 총 4 가자고 여기서 S는 약간 야광색인데요 S씨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와 S가 엄청 민첩하다 다른 애들보다 더 갈수록 애들이 민첩해져 뱀이라 그러는지 확실히 빨라 스프링같이 Q는 뒤에서 뭐하니 Q가 앞에서 좀 막고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렇지 이렇게 몸빵을 해야돼 Q가 딱 그럼 뒤에 있는 S는 아무것도 안하네 아하 이게 몸빵을 해도 좋은게 딱히 없는 느낌? 그래서 딱 3마리만 있어도 깼구나 몸빵은 이 게임 거의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딱 3마리만 있으면 돼 이 게임은 자 세네 3마리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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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싸워 자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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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제거했구요 그렇지 보스 제거하면 끝났어 자 이거 이기나요 지나요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드립니다 제발 제발 S 혼자 에스 에스 계속 소리 들리네 그럼 바로에서 Q 엄청 표정이 기괴한 Q까지 왔구요 뭐 이거 한 번에 깨겠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세로로 세로로 많이 얻는게 중요하거든요 Q 표정이 약간 라바같애 라바 안돼 레드버튼 누를 수 밖에 없는거야? 안돼 안돼 레드버튼 아아아아 내 친구들 아아아아 내 친구들 와 가시가 안없어져 그리고 가시가 안없어져 내 친구들 다 죽어 이거 아유 아 내 친구 다 죽어 하지만 이정도면 선빵했습니다 하아 이거 사긴 아까워 이거 더 잘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Q 이 정도 Q 물량으로 충분히 좀 많이 밀 수가 있죠 그래도 Q가 세요 이 적뿐만 아니라 나도 좀 많이 세기 때문에 하여기jos Q가 퓨 Q가 약간 정신 나갈거 같은데 이거? 표정이 약간 라바 표정이야 라바 Q가?! Q가 Cheng 여기도 이겨 이정 Cy'ot Q 이겨 쟿 여기 이기면 나 편해지거든? 아.. 못 이깁니다 그럼 다시 h 자 일로 나오구요 아야 화난거 봐봐 저거 화난거 봐봐서 그리고 얼굴 보여준 다음에 엉덩이로 때립니다 엉덩이? 왜 엉덩이로 때리지? 왜 백무빙으로 때리는건데 왜 문워크로 때리는건데 웃긴 아리네 여기 잘피 잘피해 지금이니? 자 최대한 적게 3마리 죽었구요 여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문이 열립니다 이정도면 많이 살리습니다 자 큐 다음거 까지라도 보자 아 이정도면 많이 살린거야 돈이 최고야 아 실수로 광고를 한마리 얻어버렸구요 아 지금 15초 광고 나오는데 아 이 기회를 이렇게 안좋게 써버렸어 지금 15초 광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광고 좀 넘치게 볼까합니다 한번 더 봐 또 봐 아 이제 광고가 안나와? 괜찮아 많이 봤어 이게 운좋으면 5초 광고 그리고 그 봐 덜 운좋으면 15초 광고가 나오더라구요 에쓰 에쓰 아 한번만 더 보면 좋을텐데 광고 볼 수 있게 해줘 T 이제 T까지 T 3마리 야무지게 광고하지만 한번 더 보구요 R S T T 4마리는 가야지 아 T 다음거 더 볼까요? 가자! U? 아니 표정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하면은 U가 가운데 아니 표정 뭐야 저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고양이야 뭐야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때려때들어 와우 U 눈알 두개가 때리고 있구요 이거는 못 이길 수가 없다 보스 암흑이 세더라도 U까지 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아무리 센 보스더라도 너무 쉽게 이겨버리고 하지만 보스 암흑이 좀 기네 R까지 사망해버리고 자 T가 몸빵 해주시면서 이거 안정적 딜 넣고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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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먼저 보스먼저 그렇지 너무 쉽게 잡아버리고 U가 있기 때문에 나무 더 쉽게 승리! 그리고 드디어 또 화가 엄청난 R로 또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 영상 좋아요 2000에 너무나 쉽게 돌파해버린다면 추가로 R부터 Z까지 이제 거의 끝이 얼마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밀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맨날 좋을 것 같은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